고속도로 아니 고속도로 어때요? 아니 이렇게 차가 없을 수가 있나? 미국의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운전해 봤을 때 차가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 똑같아요 미국도 외곽지역은 그랬는데 특히 플로리다에서 되게 사우스 킬로라이로 올라가는 곳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인식 툴게인팀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정말 고속도로 아닌가? 감방주의 구백입니다 야 이런 날 더 이쁘나 싶어서 어떻게 한번 달려볼까요? 밟으면 안되죠 나 저 고속도로 체크해야 되나? 그럼요 아 오토발로 안되네 아 오토발로 안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런 고속도로 한번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려나? 쉽지 않을 거 같아요 다음은 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